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요. 이 술에 취해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해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A씨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9호선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지하철 난동을 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A씨가 최초 기소된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A씨는 지난 3월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A씨가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폭행을 했던 것이 밝혀져서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겁니다. 지난해 벌였던 A씨의 범행 내용,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이 A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에 자신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로 그대로 들이붓고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핥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사건과 또 이번 9호선 사건 두 걸 다 병합을 해서요. 지난 7월 6일 A씨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고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눈물로 선초를 호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가요. 항소심 재판정이 법정에 딱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님만 선초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무릎까지 꿇고 선초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두 건의 범행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의 승객은 이 A씨를 말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더 많은 B씨에 대한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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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